세월호 인양, 배상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조계의 법리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장은 지난 4월 16일 열린 해상여객운송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세월호 인양의 책임은 소유자와 선박보험자, 책임보험자, 국가 등에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주체는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과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최종관리자인 국가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국가는 특별법상 배상책임을 인수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해양대 전영우 교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선원처벌 규정에 대해 해운산업을 일으킨 주역이었던 선원에 대한 공로를 평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500명당 1명이던 여객선 안전관리숭무원을 4명으로 늘렸으며 사고 발생 시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감황성 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 5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블랙박스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